자 그 다음 정보입니다 자 스탈팅 퍼벌 출생 으로부터 시작하여 자 뒤에 보니까 콤마가 보이죠 분사 구문 입니다 자 베이비스 아 이미 들이 어 트랙 때 수동 돼지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 시작해서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끌어당겨 집니다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지 어 그래서 깐 난 애기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론 내가 애기를 보고 시가 그러기도 하지만 애기가 못 내 나의 그 가슴 팍을 볼 수도 있고 어 내 발을 볼 수도 있고 내 배를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애기가 나랑 눈을 맞춘 다니까 어 얼굴을 보고 있다는 얘기지 애기들이 음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 밀려 옵니다 어 님들도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안 추 결혼해서 애기 가져보면 알어 자 사이언 디스 워 에이블 투 시어 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바이 해빙 베이비 슬룩 자 사역 동사죠 바이 아이엔지 모모 함으로써 자 그래서 아기들이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두 개의 간단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것을 과학자들이 보여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증명할 수 있다 아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가 그랬는데 하나는 자 대학 룩 몰 라이크 페이스 댄 디 아더 음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룩 라이크 모모 처럼 보이다 더 얼굴처럼 보이는 것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두 이미지 인데 하나는 얼굴처럼 보이고 하나는 뭐 삼각형 그러니까 하나는 얼굴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 뭐 자동차 뭐 이런거 하면 되겠다 자 디즈 체인지 헬프트 오르거니즘 투 셀바이브 이러한 변화는 생명 그 생명체들이 여기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갑자기 왜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저쪽으로 나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원 리즌 베이비스 마이트라이크 페이스 아기들이 아마 얼굴을 좋아하는 대시 하나 생각돼 있겠죠 명사 된 언제나 꾸미는 거야 자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한 이유는 is because of 어쩌고저쩌고 나갔는데 여기서 뭐 두가지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한 이유는 연결이 안되지 자 c 자 바이 매조링 웰 더 베이비즈 룩 자 측정함으로써 사이언티스트 파운드 과학자들은 대쩔을 발견했습니다 the babies look at the face like image more 아기들은 얼굴과 같은 이미지를 더 많이 바라본다는 것을 than they look at the non-face image 얼굴이 아닌 이미지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과학자들이 자 even though babies have poor eyesight 아기들은 안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기들 그 잘 못봐 they prefer to look at face 그들은 얼굴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왜 신이 그럽니까 리즌 이유 바로 붙네 그래서 아기들이 얼굴을 좋아하는 이유는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자 여기서 콜드는 pp다 이거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because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접속사가 얘 동사 아냐 접속 비코즈는 접속사 비코즈 어브는 전치사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콜은 동사가 아냐 pp야 그래서 뭐뭐라고 이거는 oc 라고 불리는 진화라고 불리는 무언가 때문입니다 자 이유가 자 에벌루션 인바브 체인 진화는 변화를 포함합니다 to the structure of an organism 그 생명체의 구조의 변화를 명사죠 그래서 뇌와 같은 자 그럼 이 대절이 다시 얘를 꾸며 주는 거야 선행사가 over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에 걸쳐 그래서 발생하는 구조적 구조의 변화를 포함 합니다 자 these chains help the organism to survive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생명체들이 생존하게 돕습니다 5형식 준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그렇지 진화 진화가 발생을 해 그럼 진화는 당연히 생존하게 적응하게끔 만들어주는 변화가 일어나지 그 오히려 그 생명체가 죽게끔 하는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 그건 진화가 아니지 그건 퇴보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뭐 하면서 콤마 인지니까 분사구문 근데 이게 5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2번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면서 적에게 자 by being able to recognize face from afar 멀리로부터 혹은 어둠 속에서 얼굴을 겟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음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humans were able to know 인간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데타나 또 생략되어 있죠 데타를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혹은 무언가 그리고 늘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는 자 자신을 possible danger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진화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아기가 아기가 이런 얼굴을 선호하는 그러니까 얼굴을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얼굴이 가까워진다 눈이 붙어있는 얼굴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눈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파악하는 거거든 결국은 근데 아기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갓난아기는 본능으로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본능 유전에 의해서 내려온 본능 그게 바로 또 진화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전 근데 왜 그런 능력을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기들 즉 인간이 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선호하게 됐느냐 이거는 인간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옛날 시대부터 그렇게 되도록 진화되어서 그게 계속 유전으로 내려온 거야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지